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벽주머니에서 우리가 벽주머니 어르신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는 이영진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백종철 어르신 충성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나 계세요? 건강하십시오 이걸로? 자 우리 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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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하고 땅콩이랑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색깔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쪼아 쪼아 여기 하나씩 드릴게요 소주랑 땅콩이 들어왔어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걸로 되었을 때 이쪽으로